안녕하세요. 스마트폰의 파워 디렉터에서 장면 전환을 적용하고 장면 전환하는 그 길이를 자기 마음대로 조정하는 방법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현재 사진을 제가 이렇게 가져왔는데 제가 첫번째 여기 보시면 첫번째 사진과 두번째 사진 사이에 있는 요거 있죠. 다시 조금 빼서 볼게요. 요 부분을 터치합니다. 장면 전환은. 이걸 터치하면은 장면 전환이 여기에 많이 있죠. 제가 좋아하는 거 이걸 한번 적용시켜 보겠어요. 페이지롤이라는 게 있어요. 페이지롤. 화면에서 말려가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걸 터치하겠습니다. 툭 터치해서 이렇게 가져왔습니다. 그럼 이게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 하면은 프레안 시켜 보겠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말려가지요. 요렇게 다시요. 요렇게 화면이 말려가는 아주 재미있는 그런 장면 전환입니다. 그럼 이게 장면 전환 길이가 여기서 요렇게 말려가는 요렇게 시간이 장면 전환 시간이 얼마냐 하면은 그 설정은 여기서 여기서 합니다. 요 색깔을 조금 바꿔 보겠어요. 노란 색깔을 한번 해 볼게요. 자 그리고 요걸 터치하겠습니다. 터치에 설정해 보면은 장면 전환 효과는 여기 설정에서 전환 효과 기본 지수 시간 여기에서 정합니다. 이게. 이거 터치하면은 지금 2초로 되어 있죠. 기본적으로. 그리고 이걸 예를 들면 4초로 이렇게 하면은 장면 전환 하는 길이가 4초까지 최대 4초까지. 최대 4초까지 가능합니다. 다음에 이걸 줄이면은 최소까지 가면은 최소 0.1초까지. 에스는 세컨드는 초입니다. 0.1초에서 4초까지 자기가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4초를 다시 해 보겠어요. 그리고 확인을 터치합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설정에서 빠져나가면은 요 길이는 지금 2초입니다. 그런데 지금부터 적용하는 것은 4초가 됩니다. 설정한 다음부터 장면 전환은 4초가 됩니다. 터치했습니다. 지금 현재 이것을 터치했어요. 이 부분을 지금 터치했습니다. 터치해서 장면 전환을 넣어 보겠습니다. 아까 페이지 롤 이걸 터치해 보겠습니다. 페이지 롤. 페이지 롤 터치해서 가져왔습니다. 그럼 색깔이 좀 바뀌었죠. 그래서 이 부분 색깔이 바뀌었죠. 옆으로 조금 빼 보겠습니다. 장면 전환에서 이렇게 된 것은 장면 전환을 적용하지 않았어요. 이런 아이콘은. 이렇게 된 것은 장면 전환을 적용한 것입니다. 자 그러면 플레이 한번 시켜 보겠어요. 길이가 두 배로 늘어났죠. 플레이 이 길이하고 이 단컷 보세요. 이렇게 천천히 가죠. 여기는 4초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다시 또 여기 가서 터치해서 지금 이걸 터치했습니다. 자 다시요. 지금 이걸 터치했습니다. 터치해서 장면 전환을 지금 현재 4초죠. 페이지 롤 이걸 터치합니다. 페이지 롤을 터치해서 가져가고 있습니다. 그럼 4초가 되겠죠. 그래서 다시 플레이 시켜 보면 이건 장면 전환이 2초입니다. 이건 장면 전환이 4초입니다. 천천히 가죠. 이것도 장면 전환이 4초입니다. 그러면 이 다음에 나오는 이 부분이 있죠. 이것은 여기에 있는 이것은 다시 2초로 돌려 보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장면 설정했죠. 설정을 다시 바꾸면 그때부터 또 장면 전환이 자기가 원하는 대로 바뀝니다. 설정을 터치해서 들어가고 있습니다. 설정 터치해서 여기에 장면 전환 여기 올립니다. 여기 장면 전환 지속 효과를 4초로 아까 설정했죠. 이걸 다시 2초로 바꾸겠습니다. 2초로 2초보다 1초로 해 보겠어요. 이렇게 자기가 지금부터 이렇게 설정하면 지금부터 적용하는 장면 전환은 1초가 됩니다. 여기 장면 전환 기본 지속 시간이 1초로 됐죠. 그리고 뒤로 가서 여기에서 장면 전환을 1초가 되겠습니다. 설정해 보겠습니다. 터치해서 페이지로를 터치해서 가져옵니다. 그리고 따져보겠습니다. 프레이합니다. 이거 지금 4초죠. 4초부터 해 보겠어요. 프레이 4초입니다. 그러면 아까 1초겠죠. 오늘 보세요. 1초. 상당히 빨리 가죠. 이것도 터치해 보겠어요. 터치해서 페이지로를 넣습니다. 그리고 여기 가서 프레이 시켜 보겠어요. 이것도 이렇게 1초가 됩니다. 뭐 이런 식으로 장면 전환 할 수 있는데 그러면 지금까지 한 장면 전환을 이미 적용한 장면 전환도 길이를 바꿀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바꾸느냐 하면 여기서 이 부분 아까 장면 전환을 2초로 했죠. 이것을 다시 내 마음대로 바꿔 보겠어요. 툭 터치합니다. 이걸. 여기 장면 전환을 터치했죠. 이걸 터치하고 그 다음에 장면 전환 길이를 바꾸고 L. 이걸 터치합니다.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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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를 터치하면 여기 보세요 장면 전환 지속 시간 이렇게 놓죠. 여기 2초가 지금 되어 있죠. 그리고 아래쪽에 모든 전환 효과에 적용해 가지고 이걸 예를 들어 장면 전환 시일을 바꿔서 모든 효과의 적용을 터치하면 모든 것이 장면 전환 효과가 바뀌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는 2초를 갖다가 그러면 다시 4초를 한번 해보겠어요. 이렇게 바꿀 수 있습니다. 4초를 하고 모든 장면 전환 효과는 하지 않습니다. 하지 않고 확인을 터치해 보겠습니다. 화를 터치했어요. 그러면 여기서 4초니까 보세요. 천천히 가죠. 아까 2초인데 천천히 가잖아요. 이미 장면 전환 효과를 적용한 후에도 그것을 다시 장면 전환 효과를 바꿀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거 제가 다시 해보겠어요. 두 번째 장면 효과죠. 이것을 한번 바꿔 보겠어요. 터치합니다. 터치해서 저위의 L자 있죠. L자 Length. Long의 힘이 형성이 Length잖아요. 이걸 터치하면 장면 지속 효과가 4초로 되어 있죠. 이걸 2초로 바꾸겠어요. 여기서 1초로 한번 바꿔 볼게요. 빠르게 빠르게 진행되게. 이렇게 하고 여기 다시요. 다시 갑니다. 여기서 1초로 아까 확인을 안 눌러서 그렇습니다. 1초로 하고 이렇게 1초로 하고 여기서 모든 전환 효과의 적용 이렇게 해보겠어요. 그럼 모두 다 장면 전환 효과가 1초로 되겠죠. 이걸 터치하겠습니다. 이렇게 터치해서 하면 다시요. 자꾸 실수를 하네요. 여기서 다시 1초를 합니다. 1초로 하고 모든 전환 효과를 터치해서 확인을 누릅니다. 그럼 모두 다 1초가 되겠죠. 그럼 플레이 한번 해보겠어요. 여기서 플레이합니다. 모두 1초가 된지 보자고요. 빠르게 지나갔죠. 1초 동안에. 또 빠르게 지나갔죠. 아까 이거 4초로 했잖아요. 또 빠르게 지나가죠. 이렇게 이미 장면 전환 효과를 적용한 것을 얼마든지 자기가 원하는 대로 이렇게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장면 전환 전환은 키네마스보다 사이블랭크 파워 디렉터 모바일용 설정이 메뉴가 더 좋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같이 장면 전환 시간을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1초라든지 2초라든지 최대 4초까지 0.1초에서 최대 4초까지 이렇게 자기 마음대로 장면 전환 효과의 지속시간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자기가 원하는 대로 이렇게 장면 전환 지속시간을 바꿔서 자기에게 맞게 설정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